야 오랜만이다 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야 넌 데미지가 많이 뜨는구나 야 아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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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날라왔어 나한테 날라왔다고 뭔지 보지도 못했어 어이씨 감사합니다 나한테 날라왔어 그게 뭐야 날라와 쳐다보면서 처먹을라고 했구만 아니 나한테 그거 날라왔는데 먹어달라는 뜻이구나 하고 봤지 아 이렇게 먹으려고 지금 대기 가고 있던거 아니에요? 아 뭔소리 난 지금 살면서 보스를 먹어본적이 없어 어어 그 뭐지? 잘 지내고 계세요? 그럼 난 지금 흑흑 흑흑 고대 흑벌레 잡고 있다고 고대 흑벌레? 응 너네 데미지 볼래? 데미지? 어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삶이 힘드시군요 그럼 그럼 넌 왜 여기있냐 보스 잡으러 온거냐? 보스 잡으러? 어 야 경험치 째 양도 불가라는데? 저거 먹었어요 이미 근데 제 책임이죠 그러면 안 돼 저정도는 괜찮을거에요 여러분들 그 악용하는거 막으려고 그 시스템 넣은건데 네 저정도는 괜찮을거 같아요 어 너부리가 준거니까 너부리만 손해지 결국 예? 예 예 오늘 아무튼 난 곧 흑벌레 잡으러 간다잉 음 수고해요 음 한명 폭업하는거 막으려고 시민들끼리 악용하는거 막으려고 들어가있는 시스템이라 자 갑시다 아 아 근데 이거 인벤토리가 꽉차니까 장난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있어야겠다 룬도 잠깐만 통화방 다들 여기서 뭐하세요 필리아스는 너에게 줄 수 없다 키하면은 뭐해 형은 진짜 마케이지 끝나고 만약에 이거 만약에 내가 다 깼어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필리아스의 모든 모든 저주를 풀어서 홍염의 날갯깃이 필드 어딘가에 생성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또 악어가 먹어 아 아이 그 진짜 선 넘는거지 그거는 진짜 여섯개는 진짜 말도 안되지 안녕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 여섯개는 안돼 그래도 목소리 안들리나본데 빙맨아 고맙 난 필리아스가 누군지도 모른데 말이야 뽑기 뽑기 빙 뽕뽕뽕 이러면 에이 내가 어떻게 얻어 아 형 근데 여섯개는 아니 아버님 지금 내가 필리아스를 계속 처음 만나면서 어 이새끼가 준 퀘슬을 깨고 무슨 삼 그 뭐여 무슨 불 뭐 어떤 푸른 뭐 어떤 몬스터 에너지 자원을 뭐 300 그 쌩 어디 갑자기 방으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 300만 체력 딱 10분 동안 쳐 잡고 연구실에 가가지고 연구한다고 이새끼가 내 자원하고 무슨 삼 최상급 뭐 어 재료같은거 다 쳐 가져가고서 이렇게 해서 캐슬을 27까지 깨고 이거를 다 깼어 근데 안줘? 근데 얘가 만약에 홍염의 날갯깃을 나 다 안줘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퀘슬을 다 깼구나 이제 홍염의 날갯깃 서버 말 탁 쓰면서 홍염의 날갯깃씨 서버 어딘가에 생성되었어요 어거거 띠리리띠 오늘 동민이는 맵타워마 할거에요 어머 홍명의 날갯깃이네 어 맥쌤 명작 6개 뿌잉빙빵뽕 하면 어떻게돼 나 아 형 그냥 그대로 마크웨이 접으라고 그건 아니 근데 그것보다 저 파라오가 더 엮였다니까 파라오는 왜 파라오 못잡 미나새끼 저거 1포함귤인데 체력 4만짜리를 몇마리를 잡아야 혹시 퀘스트 깨고 있어요 퀘스트? 저 지금 뜨거운 용암석 깨고 있어요 아 귀엽다 그냥 아 그냥 미리 하나 얹어주자면 굳이 깨지 않아도 될 거 같아 아 메인퀘스트? 도박하러 가 그게 더 재밌어 어 이거 이거 하면 뭐 우웅우웅 할걸 진짜 아 형기증나는게 정상인가? 나 메인퀘스트 100 찍어야 돼서 간간히 밀으려고 이제 메인퀘 그렇게 안 밀어도 되나? 어 나중에 있잖아 아니 아니 퀘스트를 깨잖아 그러면 걔가 불을 때려가지고 막 내가 불타면서 막 기분이 나빠 근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나빠서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다음 퀘스트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 새끼가 어 유튜브 시점을 배려 안 해 어두워져 모든 세상에 몬스터가 날짜리 어 역겨운다 내 미래인가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 맞을걸? 맞을걸? 너 맞고싶니? 야 근데 너네 진짜 빨리 깬다 난 한창 걸리는데 뭐야 아악 난 지금 재미미가 없어 근데 혹시 오른손에 마비라고 들어봤어? 오른손에 마비 형들은 해보면 진짜 알걸 개 역겨워 진짜로 캐스트가 역겨웠다고 완전 몬스터를 잡느라 클릭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오른손이 마비돼가지고 왼손으로 마우스 클릭하는데 이거 정상이야? 난 두려워 아버님이 근데 피파로 한 3마리 잡고 그 미안한데 이거 일반 필드 몬스터가 체력이 9마리야? 이 새끼 보스야? 근데 이 새끼를 왜 40마리 잡으라고 해서 40마리를 쳐 잡고 갔는데 경험치책도 안줘? 그러면서 운영자한테 이거 경험치책 안주는 거 맞죠? 하니까 왜 아 간단한 퀘스트는 경험치책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 나중에 들어왔는데 어 이거 경험치책 안주는 거였네 어리란네 하면은 이제 이 녀석 자녀여서 죽여볼 거야! 아 야 뭔지 알았다 핑맨이 왜 타오르는 붕붕이 왜 잡나 했네 저걸 저걸 렉슬명장 혹시 나올까 해가지고 잡는 거야? 아니 그냥 퀘스트인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?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게 퀘스트라니까 놀랍게도? 그 새끼 씨를 빼와야 돼 붕붕이 나왔다고 나한테 긴 말 안 되지? 붕붕이 내가 잡아야 된다 이번에 어 잠깐만 나 잡아야 되는데 형 그 형 형 형 내가 이퀘스트가 줄게 야 나 보습퀘스트야 미안한데 어? 미안한데 그 잡아도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씨만 나 좀 줄래? 씨? 이거 씨 안 나왔던데 아까 잡기 죽여보니까 어 내가 씨가 좀 필요하거든? 아니면 그 빨간색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 장미 염료 좀 놔 줄래? 아니 니가 니가 많이 잡았잖아요 니가 얻으세요 나중에 나 퀘스트하냐고 죽여 오케이 죽여도 돼? 아 도와주는 거야 아 도와주는 거지 아아 막타 니가 치게 할게 막타 치게 해준다고 지라 하지마 템 먹을 거잖아 너 아 씨 안 줘 씨 안 줘 씨 안 줘 씨 안 줘 씨 안 받을게 씨 아니 나한테 얻은 다음에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스틸 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씨만 받는다고 이 씨 뭐 씨 뭐 씨 뭐 씨 어? 씨만 받는다고 내가 씨만 받 난다 바로아 아버님 씨 씨 씨 살게 살게 돈줘 살케 시 안 나왔는데? 야발 근데 구속의 가루라는거 구하는거야? 그 빨간색 장미염료 같이 생긴거? 아니 그건 안나왔어 아 그래? 야발 나 붕붕이 앞에다가 심 하나 세워놓은 다음에 너 여기서 밥먹어 하고있다 지금? 근데 그걸 니가 먹었네 한 마리 보스 잡아야지 이거는 캐스트는 어쩔수 없어 야 이건 조심해 아버님 나 왜 죽였네? 너가 내가 기다리라 했잖아 기다리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알았어 쳐다보고 있었어 니 발만 보고 있었다고 뭔소리야 잡고 있었구만 내가 널 봤는데 2대 한번 때려봤다 2대 한번 저희 약간 뽀뽀를 하려고 하더만 거기에 그게 맞아? 나 붕붕이 붕붕면 보면 흥분해가지고 아하하하 형 근데 힘인데 그러면 아이씨 사막버스도 안나와이씨 오늘 운 재수없는 날이야 진짜로 아아 진짜 오늘 운 진짜 드럭게 없네 아우님 어? 맞아 오늘 도박실리 산거보다 오늘 좀 안되는 날이긴 해 아우님 재수없는 새끼네 나 진짜 오늘 재수없는 새끼라니까 하하하하 야 근데 아니 근데 필리안스는 어떤 미친 계획을 세길래 계획이 열 정확히 근데 씨앗 뭐 얻으라고 한거야 어? 그 씨앗같이 생겼어 호박씨같이 생긴거 그니까 빨간색이라메 어? 빨간색깔 뭐 얻으라메 빨간색은 장미염료 오 그런것도 나와? 어어 근데 어 형 빨간색깔 장미염료는 근데 얼마에서 그럼 만약에 있으면 백만원 그러면 그 호박씨앗같은거는? 호박씨앗 호박 50만원 에이씨 나가 뒤져라 에이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영웅 즐기려고 지금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싸네 그거 오늘 한 3천만원 그냥 걷다 버렸어 그냥 아니 나가 뒤지라뇨 지금 나가 뒤지고 싶은 사람한테 나가 뒤지라면 진짜 뒤질 수가 있어요 아하 자 근데 또 이런 말해도 되나? 응? 넥셀병작 다섯개 있는 사람 어? 저는 지금 오늘 있잖아요 응? 운영자랑 이 퀘스트가 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리를 하고 있거든요? 오오옹 어류가 있었구나 야 중명이는 근데 이 퀘스트를 하고있는거야? 아니요 저 좀 근데 형 그 전 퀘스트도 개 역겨워 이거 어떻게 깨는지 궁금해요 사실 나는 야 근데 중뇨아 나 긴밀한 얘기 할 얘기 있어 아 무슨 얘기야? 나한테 와봐 네 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형 아 핑민이 고지성은 따라올 것 같아서 기다려봐 동원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오케오케오케 없지? 나 저 재료 개많아 근데 사실 너 재료 많아? 나 재료 개많아 내가 진짜로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8월 피라미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깨면 나 저거 퀘스트 갈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야 나 구속에 가로 나갔어 놀래라 누가 왔다 갔다 하길래 구속에 가로 나왔어 이거 구하는 거 맞지? 쟤 어떤 시한? 어떤 시한? 구속에 가로 아 맞는 거 같아 이거 구속에 가로에다가 붉은 전기라고 저 이거 붉은 전기 6개 있음 아 어 아 아 아 너 스틸할라고 지금 너 얻어야지 맞아 나도 렉셀 명장 하나 있어야지 뭐 언제까지고 나도 렉셀 명장 야 중뇨이 중뇨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줄 이유가 없지 어? 그냥 매 회차마다 지금 몇 시간마다 붕붕이 시간 그 내가 바로 긴밀 보내줄 테니까 어 다 주게 다 주게 다 주게 그럼 어 고마워 야 쟤 쟤 황의 완전 아 그럼 그럼 저 때 못 없게 아 종뇨다 종뇨다 붕붕이는 또 쉽게 줄 수 없지 나도 렉셀 명장에 대해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엽 엽 엽 엽 시민분은 이멘토리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는데 네 네네 네네 일단 오케이 오 야 붉은 전기 이건가? 이건 아니겠지 아니 저건 다른 퀘스트일거야 혹시 모르니까 깨놔야겠다 우와 우와 뭐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헉 책을 엮긴 했는데 만화책이라 적혀있는데 전에 얘기했던 사람에게 가서 만화책이 맞는지 확인해봐 아까 거기 가가지고 네 맞아요 쳐맞아요 쳐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음 회차에 건승해보죠 이번 회차 운 더럽게 없고 다른 회차 아님 다음에 차 유니크무기 만들어볼께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수고하세요 전에 물어봤던 그거가 뭐요? 나 세수도 하냐고? 예 몰라 아버님 빨리! 빨리 와봐! 근데 아버님 큰일이야! 지금 대박날뻔다니까? 지금 지금 바나나에 곰팡이가 폈다고! 곰팡이 아니라고! 빨리 와봐! 아 가고 있어 오늘 레전드.. 오늘 레전드 뭔지 알아? 미역이야? 미역? 오늘 레전드.. 미역이냐고! 미역이냐고! 뭔 중요한일이 있길래? 뭣이 중한디? 뭔디? 아 도로도 성장 등에 또 이건 뭐야? 얘들아 방길론 어?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방어력이 왜 13%나 돼? 뭘 봐 리타? 리타 왜 밑에 뭐야 이거 어? 나 각성했거든 야 각성했어!? 이의의의의의의 야... 레바데인 각성을 했다고!? 야 스킬 개점... 야овать 개멋져 개멋져 스킬은 다음에 차에 보여줄게 야 근데 바나나라서 조금 하찮아 리타야 바나나 야 근데 너에 내구도 나와있냐? 그러니까 으흐흫 야 뭐하는지 그 알았어? 명각도 내고도 있을 수 있지 수리비용 내야되 내고도 내고도 일 달았는데? 내고도 일 달았는데? 내고도 일 달아있데? 내고도 일 달아있데? 내 눈이 번 안달아있냐? 리타님 유튜버 보면 스킬에나옴? 어 아 근데 개멋있다 오늘 스킬 받았어요? 야 너 왜 팔로 뿌려쳤냐? 어떤 느낌인지만 얘기해줘 어 뭐보다 쎄 어 어디 야 그러고보니까 그러면 다음 토너먼트 때 리타가 그거겠네 와 원딜이네 원딜 아 나도 스킬 하나 있는데 보여줄까? 뭔데? 뭔데? 대지를 흔들거든? 자 이러러봐 어디 봐봐 대지의 기운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야 개쩐다 나 폐심을 여기 폐심 아까 뭐 받았지? 방금 방귀 끈거 같은데? 하하 개소리야 하하하하 방근때문에 이게 막 바람 날리고 푸드석거린거 같은데 야 돌돌이 거대함 개쩌네 5분간 최대체력이 50% 상상하는 거 이거만 한거였구나 죽녀가 아 형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내가 2분 뒤에 보여줄게 쿨타임이 너무 길잖아 너네 집엔 자연의 기운 없지? 아니 힘 2.6포면 레전드 아니냐 이거? 어 뭐야 수혜님 자연의 기운 뽑았으? 이거 없지 나는 집에 두개나 있는데 나도 있지롱 나도 있지롱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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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까봐 차근혜경 까봐 누나 에러걸렸는데 에러걸렸는데 이름 안보여 이름 안보여 에러로 보이는데 아 이름 안보여? 까비 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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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원아 나 그 운 좋으신 분한테 지금 운 묻혀오라고 했다고 아 여기 운 좋은 사람 여기 있는데 뭐 개소리야 수혜님 제가 이 토끼로 까드릴게요 만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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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는데 만약에 나오면 나오면 그거 달라고 할 거잖아 아 안줘 내가 줄게 수혜님 수혜님 거 까는 건데 내가 왜 달라 해 해줄게 잡아 진짜야 진짜지 아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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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한 번만 까보자 하나만 까보자 아버님 나한테 한 번 해줘 그게 운이 좋아 다 까줄게 그래자 진짜 나 운 개 좋은 날이거든 오늘 오케이 그럼 두 개 두 개? 다 줘야지 두 개 다 두 개밖에 없어 두 개 다 아이 다 해봐 다 해봐 미안 수혜님 나 오늘 최악의 운의 세상이 펼쳐진 날이야 나 가끔가다 주기적으로 운이 안 좋은 날이 있거든 그게 바로 오늘이야 비켜 다 비켜 안 나온 듯 없어 안 나온 거 맞아? 아니잖아 아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오늘 모든 게 오늘 모든 게 실패했는데 여기서 성공한다고? 말도 안 되지 어? 어? 아니 이거 누가 자연의 껀 어디서 없는 건데 어디서 없는 건데 불안해 이라이건 내놔 불안해 이라이건 내놔 이라이건 내놔 이라이건 내놔 이라이건 내놔 이라이건 내놔 아니 자연의 껀 어디서 났냐고 이라이건 내놔 이라이건 지가 까든가 아니 그러니까 막힐 건 없는 거고 야 나 지가 까든가 이라이건 아우 미발마 나 오늘 최악의 날이야 수임님 사진 좀 어떻게 해봐 너무 시방이야 저거 안 나올 줄 알았다 민수야 하얀 부분이라도 없애던가 아니 그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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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아파 알아서 자 아 진짜 내 얼굴 이쁜데 왜 하얀 부분만 없애 누나 가자 야 근데 두개나 뽑았네 수임이 오 이거 금방 금방 혐오 뽑겠는데 오 중형이 커졌어 중형이 커졌어 중형이 커졌어 중형이 커졌어 나 커졌어 중형이 커졌어 뭘 커져 오uto 뭐가 커짐 오마 ast'm 오마 ast'm 오마아 아 오마... 미치... 쟤 왜 다른 게임이에요 아rops 미쳤다 die 다른게임 중인데 오마 아니면은 죽일 수 있음 ㅋㅋㅋㅋ 내가 말했잖아 죽일 수가 있어 가지고 1등이라고 인덱 저거 저거정 내려 올라가는거 어떠한 패시브 와.. 돌돌이의 거대함인가 어 돌돌이의 거대함 돌돌이의 거대함 근데 저게 5만까지 올라간다고? 와 c 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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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더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회차의 토너먼트 회차다 보니까 시간을 덜 받은 것 같아요 대신에 다음번에 좀 추가시간 많이 주시는 회차가 있을 때 그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다음 회차부터는 또 빡센 회차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회차에는 집중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회차 정도 빡세게 굴렸기 때문에 한 회차 좀 가볍게 좀 몸풀기하는 회차라고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언젠간 이 사신수와 이 렉셀명작이 다 강화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진정한 꿀잼이고요 자 그럼 그때가 오기를 빌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크이지 엔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봉님 한 말씀해주시겠어요? 아 이번 마크이지 4R 15회차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차 16회차에는 길드원 두 분까지 참여하는 토너먼트가 드디어 진행됩니다 그때를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알림 설정 한 번씩 매주 수토일 8시에 자 우리 트위치에서 생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편집자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츠 어 사이트에서 교육강의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 사이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받고 싶으신 우리 스트리머 분들 어 유튜버 분들 우리 뉴팅 사이트 어 이제 아직 베타인데 많은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컴퓨터 살 땐 컴바왕 안녕 후